WBC 야구대표팀 오리엔테이션이 16일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행기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좌석 이야기인데 이번 대표팀의 미국 캠프 이동, 대표팀 미국 캠프를 하죠. 이때 대표 선수들도 항공기 좌석이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표 선수들 중에서 꽤 많은 선수들이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대표팀이 오늘 16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뭐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명단 30명이 딱 나왔고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100%는 아닙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월 9일에 우리가 도쿄에서 호주하고 경기를 갔습니다. 조별리그. 그리고 3월 11일 일본전. 이 두 경기가 WBC 조별리그의 최고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김현수 선수가 주장을 맡았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다양한 경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선수의 회장이기도 하고 딱히 또 떠오르는 다른 적임자가 없죠. 이강철 감독. 일본전에 임하는 각오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선수들이 일본에 뽑힌 걸로 안다. 전략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좋은 선수들이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뭐 경기 때마다 투수도 끊어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뭐 투수력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양희재 선수한테 양희재 선수가 잘 쳐야죠. 허허 웃으면서 낼 수 있는 점수는 작전을 써서라도 빼야 된다. 잘하면 멋지고 재미있는 경기 될 거다. 일본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다들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몇 수, 몇 수도 강하죠. 일본전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도쿄올림픽 때 한일전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경기 때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 경기를 계기로 2년간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만나면 자신 있게 승부하겠다. 지난해 우리 구원왕이죠. 양희재 선수도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양희재 선수는 최근 대표팀에서 안 좋았는데 이상히 대표팀에서 좀 안 좋았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 부진했을 때 몸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합류한 게 좀 컸는데 이번에 준비 잘하겠다. 결과로 보여드린 수밖에 없다. 열심히 준비. 김하승 선수는 에드먼 선수하고 대화를 많이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일본 대표팀과의 일전에 대해서는 꼴찌가 1등을 이기고 1등이 꼴찌한테 지는 게 야구다. 미국, 일본을 이겼던 과거 선배님들 기운을 받아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국가대표 선수들은 2월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대표팀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하고 고척에서 와서 좀 하다가 바로 일본 넘어가는 거죠. 호주에서 캠프가 있죠. 두산 같은 경우는 양희지 선수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삼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에서 미국으로 또 괌에 캠프 차린 롯데 선수들은 괌에서 미국으로 캠프로 모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에 캠프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KT라든지 LG 하나는 그냥 거기서만 하나는 대표 선수가 없습니다만 SSG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서 미국 내로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게 되죠. KBO는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대표팀 선수들의 항공편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캠프를 차린 팀 선수들은 어차피 구단 비용으로 미국 가 있으니까 미국 캠프까지 국제선 항공편은 그냥 구단 항공편으로 퉁치고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항공편만 국내에서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는데 국내 프로구단들은 전지훈련 때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비행기 자석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 그리고 수석 코치는 비즈니스 클래스 선수들은 이코노미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 이제 체격이 크지 않습니까? 자석이 조금 비좁겠죠? 선수들은 3, 4년 차 정도만 돼도 잡이 들여가지고 그냥 자석 업그레이드하고 뭐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거의 업그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 4백 많게나 5, 6백까지도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막 하는데 양희지 선수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 뭐 한국에서 호주로 캠프 가죠. 다음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가죠. 캠프 대표팀 캠프. 미국에서 다시 이제 고척도무로 옵니다. 적응 훈련하고 여기서 바로 일본으로 가서 조별리그 8강 치르고 우리가 이제 4강 진출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것도 마이애미 쪽으로 가서 한국으로 다시 끝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신없는 그런 빡빡한 2월 3월 스케줄을 또 소화를 하게 되는데 WBC가 3월에 열립니다. 투수들의 투구수 재환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즌 개막 전이니까 못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나머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즌을 더 빨리 시작을 하는 셈이 되고 못 만들기도 그렇고 대표팀 합류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규 시즌에 뭔가 조금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히나 이제 고차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이번에 또 강연 또 현증도 있으니까요. 근데 국대 소집 이후에 이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은 선수들이 있죠. 선수들의 그런 고민들이 있죠. 태극 마크를 다는 것은 뭐 무한한 영광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수들 개별적으로 플러스 되는 부분은 경기를 하면서 가지는 뭐 특별한 그거 마음 마음에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들 자부심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대표 선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선수가 갖는 특별한 경험 국제대회 경험 이것도 크죠. 하지만 뭐 그래도 실질적으로 플러스 되는 것은 국가대표 소집 일수에 따른 FA 등록 일수 보상 그리고 수당 또 나중에 뭐 경력금 같은 거 근데 수당이 있지만 이 경력금이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연봉이 뭐 이미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 캠프 페이스보다는 훨씬 빨리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요게 조금 부담은 되죠. 대회에서 무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감내해야 됩니다. 경기 중에 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즌 못 만들기 패스 요거 플러스 미국을 장거리 이동 장거리 비행 요것은 좀 적자는 좀 부담이 되죠. 키가 큽니다. 선수들이 또 체격도 크죠. 야구 선수들이 이코노비 클래스 좀 좁죠. 불편한 게 맞죠. 13시간 14시간 미국까지 왔다 갔다 국제선 비행을 여러 차례 하면 시차 적응도 문제가 되지만 또 뭐 시즌 준비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 부분이 몸도 또 시차뿐만 아니라 몸 컨디션 조절도 또 이코노비 클래스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담이 더 하겠죠. 더 하겠죠. 그래서 많은 대표 선수들이 뭐 아쉽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조금 좀 분위기들이 안 좋은데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제 야구 대표팀이 최근에 국제대 승진이 좋지 못하죠. 실망스럽죠. 하지만 뭐 그런 때일수록 이런 지원이 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우리 리그도 그 정도 여력은 있어요. 이 몸값이 굉장히 비싼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른 데 아끼더라도 이런 투자는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한 이제 선수 관계자 선수 관계자는 비행 거리와 비행 시간이 매우 긴데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이동은 대표팀 경기력에도 마이너스고 정기시즌 초반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자비를 들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면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에 걸맞은 지원은 있어야 된다 본다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대표팀의 이미 십수년 전부터 모든 국제대의 이동은 국제에서는 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기본입니다. 당연시됩니다. 특급 호텔의 비즈니스 클래스 기본. 또 이제 국내 프로야구팀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국내 들어오죠. 메디컬 체크하고 팀에 합류할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기본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키가 크고 몸질도 크고 하니까 이코노미 클래스가 많이 좀 비접죠. 이런 편의 제공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올 때 오갈 때는 무조건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전체 훈련을 주로 일본 국내에서 치립니다. 미국은 거의 안 가는데 그래서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경우는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비즈니스 클래스가 또 비행기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좌석 부족으로 이코노미 클래스가 기본은 맞습니다만 더 자주 이제 일본 선수들이 이동할 때 시즌 중에 이동할 때 많이 쓰는 신칸센 같은 경우는 우린 볼 친구 KTX 비슷한 이 빠른 고속 열차는 신칸센은 특실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무조건 특실. WBC 사무국은 이번 대회에도 전용기를 제공은 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일본에서 미국 그러니까 4강을 올라가야 됩니다. 4강을 가게 되면 일본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나중에 한국 돌아올 때 전용기 비즈니스 클래스 기본인 전용기를 제공을 한다 그러는데 사무국이 배당금하고 지원금을 참가국들에 줍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대회 운영 비용이겠죠. KBO 사무국이 주체가 돼서 뭔가 비용을 이렇게 딱 할 때는 선수들은 전부 항공편은 국제선 항공편은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대표팀 감독님 정도만 감독님은 비즈니스. 나머지 선수들은 이코노미.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계 선수가 합류를 했죠. 집이 샌드위그 쪽인데 샌드위그에서 애리조나 또 우리 대표팀 캠프로 합류를 하게 될 건데 이때는 그러면 이코노미 클래스 비행편 제공을 아마도 규정상은 그렇게 될 건데 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이지리그 선수들은 다 비즈니스 클래스 이동이 기본입니다. 선수 이렇게 오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런 부분이 조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허구현 총재님이 WBC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WBC만 보고 달려왔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전에 보면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미국 스프링 캠프도 가고 하와이 캠프도 가고 다 했어요. 다 했고 저는 당연히 저는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 클래스죠. 힘들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하고 다들 그렇게 비행기 탑니다. 그런데 저는 체격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야구 국가대표팀 최근에 국제대회 성적 보면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쁘다고 비즈니스 클래스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돈 많으니까 본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수들의 컨디션이란 건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지원은 해줄 건 해야죠. 이런 지원을 아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지원들. 더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우리 팬들 더 많이 웃게 만들어드리고 우리 팬들 열 안 받게 하고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야구붐도 더 키우고 KBO도 이렇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KBO 관계자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 국가대표 차출 규정에 묶여 있다.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 실행이 같은 단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향후에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향후 하지 말고 이번에라도 뭔가 지금 또 에드먼 선수도 합류를 하고 우리도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이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건 국가대표에 좀 자긍심을 키우는 거니까 제 생각은 좀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의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구독자의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Sold Como